여기가 바로 8번 출구구요 뭔가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뒤로 백하는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로 가는거겠죠?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게 이제 봐야돼 간판들 멀쩡하고 바닥 바닥 멀쩡하고 환풍기 위치 원래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 깜짝이야 어 시청료 일단 잘 받겠습니다 아니 이분 눈이 너무 반짝반짝한데? 자 도망갈게요 백 아저씨가 또 오시고 자 지금 3번 여러분들 여기 원래 cctv 없었죠? 여기 중앙위에 아 있었다고? 있었는데 없다고 어 아 어 뒤통수 어 아 진짜 특별카비 소총 MK2 하나만 이게 좀 사람을 킹 받기에 무섭게 하는거 같아요 여기 그 환풍기 두개있고 어 번호판 이렇게 있고 아저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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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또박차 잠시만 일단은 좀 지금 심장이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환풍기 두개 있고 그림이 원래 아니랬지 안돼 또박차 아 6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제 두번더 성공하면 되는건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은 이제 끝날거 같은데 그죠? 나가면 이제 끝날거 같은데 7번 아 여러분들 근데 한번만 더 깨면은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아 난 이거 10분 안에 깨는건가 아 안되겠다 방종해야겠다 방종해야겠다 어? 어 8분 맞지? 나가면 엔딩인데 이제? 오 엔딩이다 하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과 좀 더 함께 하겠어 나는 방종을 하지 않아?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어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자 0번 출구에서 처음부터 다시 우와 태초발이야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? 저기 앞에 T자 버그가 지금 있거든요 T자 버그? 그죠? 아 이러면 환기구 정상 고! 이건 내가 못 보는 건데? 뭐지? 어그! 야 깜짝이야 맨! 어잉! 오로롱? 오로롱? 나도 여기 서있어 그냥 갈게요 오! 또 태초마을이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서여서 하나 둘 셋 어! 여러분들 여기 가까이 가면 죽겠죠?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? 갑툭튀 나오는 거 아니야? 안 나오나? 백! 돌아가겠습니다 이 정도 포스터 사이즈에다가 환풍기 원 투 체크 오! 아저씨가 거인이야 잠시만요 아저씨가 키가 지금 한 2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도망가겠습니다 손잡이 손잡이 바닥 이상 없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어 이제 뭐 좀 더 커진다 이거 점점 커진다 오 여러분들 이게 이거 보세요 환풍기 두개 손잡이 뭔소리지?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여기서 이제 이상한 형상을 찾으면 되는건데 바닥 타일이 잘못됐어 시공 잘못 아니 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진 풀업 창문은 리모진 어 뭐야 스티커 여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이 버렸어 이거 어 깜짝이야 자 백 담배 금지 포스터 도배 월급 루팡이네 저거를 어 문제되는 것은 없다 클리어 천장? 천장이 뭐있어요 천장? 이거 원래 있었나? 어디 얼굴에 어? 이걸 봤다고요 여러분들? 어? 어우 소름돋아 아 소름돋아 진짜 아 천장이 있었구나 여러분 백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레벨 6 오마이갓 오마이갓 진짜 지금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진짜 그냥 가면 되나? 타일에 얼굴이 박혔다고요? 어디어디 노란 타일 보라고요? 뭐야 이거 어? 이걸 어떻게 알았어? 와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대박 이거 저 와 천재신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? 이상 없는 것 같아 이상 없는 것 같아 어 깼다 8번 출구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클리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